히힛 상판에 입을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ㅋㅋ 아세기! 소울! 아세기! 망정! 많은 무기는 많은 뱀 입니다 잊지 않는 아앗앗앗앗 하핫 침카치이 1대에 저투를 단단히 준비하시게나 하하 다음 시간에 만나요! 히힛 아, 그... 전장에서 혹시 여자 망경이 보이거든 그... 좀 아, 알려주게! 두려울 건다... 두려울 건다... 이제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군이 당했습니다 뱅뱅뱅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